도마가 배가 고프니.. 먹어볼 수 있나?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지? 바나나 옐로우 자 이제 시작해볼까? 와 다했다 자 맛으로 보려볼까? 뾰로롱 옙 오케이 우와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자 이번엔 무슨 색 고를까? 레드 자 이제 그려볼까? 짜잔 짜잔 자 이제 마법을 부려볼까? 뾰로롱 얍 우와 스티로베리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이번엔 무슨 색으로 골라볼까? 그린 그린 95 자 색칠해볼까? 와 다했다 자 이번에도 마숨을 부려볼까 쏘르롱 얍 우와 진짜 맛있다 자 이제 식수를 시작해볼까 와 다했다 뾰로롱 얍 오렌지가 오렌지 와 진짜 맛있어 맛있는 사과가 나왔네 와 진짜 맛있다 돌고래 불가사리 오징어 문어 후 힘들다 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배고프네 아 좋은 생각 올랐다 아 아 아 아 아 아 미니 오 예 어 이제 배불러니까 밖에 놀이터 하나 놀고 올까? 그래! 아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네 와 자전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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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혼자 놀이 거 재미없네 아 아 같이 놀자 너무 놀랬더니 배고픈 너도 혹시 배고프니 알았어 너도 배고프는 거야 예순아 맛있게 먹자 어디 갔지? 나밖에 없는 건가? 이 집에? 응 배고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? 어? 저게 뭐지? 어? 수박이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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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1. 2. 3. 1. 2. 1. 3. 2. 1. 2. 1. 3. 1. 4. 1. 5. 1. 6. 1. 5. 1. 5. 2. 1. 5. 1. 5. 1. 1. 2. 1. 1. 어? 저게 뭐지? 우와 파일라이플이네 어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아 나는데? 어? 어? 아아! YUMMY YUMMY